안녕하세요 오늘은 5성급 호텔의 호화스러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알파인 카페를 소개합니다 도심 속의 휴식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1988년 개관한 곳입니다 카페는 호텔 지하 로비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호텔 투숙객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유럽 거리를 모티브로 만든 곳으로 그곳에 파라솔이 펼쳐져 있고 감각적인 인테리어가 인상적이었는데요 클래식하면서도 엔틱한 느낌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었지만 시간의 흔적이 묻어난 클래식한 모습이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높이 솟은 천장의 채광창에서 따스한 햇살이 쏟아지고 화단의 꽃들과 야자수나무를 조성하여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깁니다 로비를 중심으로 다각형으로 굽어진 계단이 있는데요 마치 동화 속 유럽 궁전에 연회장이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테이블이 많지 않은 편이며 호텔을 공간감 있게 누릴 수 있습니다 한때 SNS에서 사진이 잘 나오는 호텔 카페로 인기를 끌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현재는 아는 사람만 아는 곳으로 도심 속에서 여유롭고 한적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중앙 무대에 피아노가 놓여 있는데요 감미로운 피아노 라이브 공연이 열립니다 음료 가격은 7,000원부터 12,000원 사이이며 케이크와 쿠키 같은 간단한 디저트를 판매합니다 주차장은 무료로 운영합니다 도심 속 이색적인 여행지 느낌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 알파인 카페 어떠셨나요? 영상이 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utz